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이번주에 사심역사 주제를 제가 좀 이것저것을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 100년 서포터즈 2기를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활동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SNS로 계속 독립운동가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소개를 해주는 독립운동가를 일단 맞추고 네 독립운동가들 일단 좀 맞추고 만약에 제가 추가로 더 하고 싶은 인물이 있으면 인물이나 사건 다루고 싶은 사건이 있으면 이제 그 100주년 기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요 추진위원회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매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 컨텐츠를 다었으면 그대로 가는거고 다뤘으면 아마 다른 인물로 바꾸고 안 다뤘었으면 그 컨텐츠 그대로 가는거고 아마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주에 제가 선택하게 된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이에요 한국 독립운동사를 아마 사심역사 컨텐츠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홍범도 장군인데 이거는 얼굴 샷이고 이거는 전신샷이에요 네 복장이 이제 그 포수라 그래요 그 야구에서의 포수 말고 그 탄약을 쏘는데 탄약에서 이 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포병 여러분들 뭐 군대 갔다 온 분들 중에 뭐 포병 갔다 온 분들 뭐 포병여단 뭐 이런 데 나오신 분들 뭐 알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그 포 거기서 지금의 이 포병여단에서의 그 포수는 그 포를 다루는 그 포수겠지만 그 총을 다루는 포수도 있어요 그 포수 출신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 자 좀 이야기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태블릿에 좀 스크립트를 마련해놨던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홍범도 1868년 10월 12일 1943년 10월 25일 태어난 건 한반도였지만 생을 마감한 장소는 한반도가 아니에요 순국한 지역이 한반도도 아니고 아시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지역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 포수 출신이에요 당시 조선 말기 때 조선 말기 때 포수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조선 말기의 포수들은 맹수들을 사냥을 했었어요 뭐 사슴이라든지 노루라든지 뭐 멧돼지라든지 아 멧돼지는 그 그 근데 이 사슴 노루멧돼지 이런 동물들을 왜 사냥했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드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자 몸이 좀 허약한 사람들한테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그 사슴이나 노루 같은 게 여러분들 혹시 그 한약방 이런 데 가면 뭐 사슴이나 노루 뭐 이런 거 뭐 즉 달리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음 네 그런 거에 활용되는 거고 자 멧돼지 돼지는 잡으면 멧돼지는 이게 사람들한테 엄청난 해를 끼쳐요 일반 돼지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멧돼지를 잡으면요 근데 멧돼지로 그 뭐냐 제가 도축해가지고 그 고기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음 어쨌든 그런 포수 출신이었어요 포수 출신이었는데 그 이제 홍범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쇠락해가는 그 과정을 보잖아요 그 구한말 시대에 구한말 시대에 이제 보는데 그 그때 영향을 받아서 의병활동을 해요 음 그래서 이때 의병활동을 하게 되면서는 동물을 수렵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 맞서 싸우는 투사가 된 거야 그래서 사냥을 그만뒀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총으로 짐승이 아니라 외놈들을 사냥하겠다 그 다짐으로 이 뛰어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같이 원래는 그런 그 맹수들을 잡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동물들을 잡아서 그 포수 수렵해가지고 그 파는 그 팔고 그래서 먹고 사는 포수들이 포수들이 구한말에 의병활동에 의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일제가 개인의 그 개인화기들을 압수해 가려고 했거든요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거를 압수해 가기 때문에 자기 생계가 끊기거든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응 총기 회수령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홍범도 장군은요 그 이제 평안도 평안도 지역 출신이라는 거 이외에는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머슴이었어요 양반집에서 머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 신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머슴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머슴으로 일을 하는데 그래도 머슴들도 결혼은 해요 이제 홍범도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이제 출산후유증으로 당시는 출산하다가 죽는 산모들도 많았고요 출산후유증으로 죽는 산모들도 많았어요 그만큼 이제 의학 시스템이 그때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때니까 출산을 하다가 죽는 산모도 많았고 출산후유증 그 산후조리에 잘못해서 죽는 산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산후조리원이 따로 있을 정도고 산후관리사가 따로 있을 정도죠 그리고 어쨌든 머슴살이를 하게 됐어요 어릴 때 아빠가 머슴이니까 아들도 그 머슴살이 하는 데서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머슴살이를 같이 하게 된 거야 근데 아빠도 아빠도 9살에 죽어요 그래서 그 홍범도 장군이 아무래도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의 집안에 있는 이 뿌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도 모른 채 그런데 이제 다른 양반집에 또 머슴으로 이적하게 돼요 응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머슴살이 몇 년 해요 좀 어느 정도 좀 자기가 클 때까지 어린 시절을 머슴사리로 보내다가 이제 한 10대 중반 청소년기 때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들어요 깨달아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해서 머슴살이를 그만뒀다가 평안도 관찰사가 있는 평양에 가명이 있어요 당시 평양에 그러니까 지금 말 지금 우리식을 표현하여 의하면 도청이죠 가명 그 가명에 나팔수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 한 거야 근데 그 당시 조선 때는요 원래 조선은요 군역에 의무가 있어요 군역에 의무가 있지만 군포라는 걸 냈잖아요 군포 옷감으로 그 옷감으로 이 세금을 대신 내는 걸로 해가지고 그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닌 그 군포를 내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군포를 내고 그 그 그 군포를 낼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거죠 어쨌든 군대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그 홍범도 장군의 경우는 누군가 자리가 벼서 거기에 들어간 거라서 뭐 명단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누가 빠지든 누가 들어오든 그냥 그렇게 크게 뭔가 신경을 안 쓰는 당시 조선 말기 때 군대가 그렇게 부패했었어요 더군다나 평안도 평안도 가명에 그 군대 들어갔다는 건요 자 관청의 군대를 들어갔다는 거 구십 군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1800년대 후반에 그 이모군란의 원인 알죠 그 별기군하고의 차별대우에 반발해 가지고 구십군인들의 반발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 이모군란 있죠 차후가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래서 열악했던 이 병영생활에 견디다 못해서 네 얼마 안가서 이탈하게 돼요 탈영하고는 달라요 그 실제 근무병력하고 장부상 병력이 장부에 있는 병력이 아예 달라요 조선이 원래 그때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부에 적혀있는 군사대 이름하고요 실제 복무하고 있는 군사대 이름도 안 맞는 거예요 인원편제가 비면 그만큼 때우는 거야 응 그래서 병적의 이름이 있는 뭐 하지만 실제로 몸으로 때울 수 없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이제 전사한 군인들을 대신해서 이름만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당시 구십군인들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계속 복무하면 굶어 죽는데 음 진짜 막 몇 달 만에 월급 그 뭐냐 봉급 주는 것도 쌀에다가 결을 섞어서 줬잖아 그렇다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탈을 해요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간 곳은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에 절로 들어가요 금강산에 절로 들어가서 그때 글을 처음 배워요 그때 글을 처음 배우고 글을 배우면서 역사를 배워요 역사도 당연히 배우죠 음 절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요 음 왜냐하면 그 불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어느 정도의 기초 교양은 있어야 돼요 뭐 그랬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홍범도 장군이 평생 이 절에 있었느냐 평생 절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평생 절에 있던 게 아니고 절에서 어떤 비구니를 만나게 돼요 절에서 어떤 비구니를 만나게 돼서 눈이 맞아요 하산하기로 해요 근데 이제 이때 하산하면서요 당시 비구니였던 그 눈이 맞았던 그 비구니를 데리고 내려와요 환속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절에서 아내를 얻어서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황해도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황해도로 거주지에 옮겨서 그 일단은 제지소에 취직을 해요 근데 그 제지소에서 일하다가 임금이 3년 동안이나 체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고용주한테 얘기한 거야 3년 동안 임금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임금을 주세요 하는데 고용주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 고용주를 죽이게 돼요 자 사람을 죽였어 수배가 되겠죠 도주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강원도 북쪽지역 이 금강산 근처 지역으로 가는데 절로 안 가고 산악지대에서 포수로 활동해요 그래서 한 1880년대부터 1895년까지 한 10년 정도를 사냥꾼으로 활동해요 자 1895년 의미년이죠 의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때 의병이 가담하게 돼요 근데 이제 포수로 활동하면서 워낙에 사격실력이 좋으니까 다른 포수들도 홍범도 장군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포수들의 권익단체도 만들어요 막 단체도 만들고 거기 단체를 이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끌고 있는 포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895년 을미년에 단발령이 내려지니까 의병 활동을 하게 돼요 을미의병 활동을 했었어요 천령 쪽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근데 홍범도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이유는요 사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에 대한 복수 뭐 그런 일본이 내린 단발령에 반대한다 그런 명분 1도 없었어요 그런 명분이 아니고 일제가 총포기 화류를 일제히 단속하는 법령을 만들어낸 거예요 단속법이 발령이 됐기 때문에 그 포수들한테는 정말 그게 치명타였거든요 포수들은 의미년에 의병을 일으킨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약간 최익현 뭐 이런 그 사람들과 달라요 정말 그 유학자들 출신의 의병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예 뿌리가 달라요 먹고 살기 생기권 유지를 위해서 의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의병은 14명 정도라고 하구요 아무래도 다들 포수로 일하던 사람들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의 분대급 인원이었지만 그러니까 보통 요즘 14명 15명이면요 요즘 군대 편지로 아마 분대가 두 개일 거예요 두 분대일 거예요 한 분대 두 개 규모 정도의 병력인데도 스나이퍼들이야 특수부대야 음 근데 그러다가 다른 의병대에 합리해서 전투에 들어갔다가 그 의병을 해체하고 고향에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1896년에 의미의 의병 기세가 좀 사그러들긴 했어요 그 자 의미의 의병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을사 의병도 일으키지 않았을까 했는데 홍범도 장군은 을사 의병 때는 딱히 뭔가 활동하지 않았어요 을사늑약의 여파로 인한 의병 활동이었죠 근데 을사늑약 때는 홍범도 장군이 뭔가 그렇게 활동 이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1907년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이 페이그 특사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강제로 퇴위당하고 명성황후가 나왔던 태자가 황위를 개성하게 돼요 이제 순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순종의 즉위가 고종이 이제 퇴위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자 얼마 안 있어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관군을 강제로 해산시켜요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총기를 압수하겠죠 그래서 군대를 강제 해산하면서 그 총기도 총기도 압수해버려요 국민들의 총기도 다 압수해버려요 수거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강제 총기 수거령이 일어나면 뭐다? 포수들은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포수들은 다시 걸기에요 이때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의병대는 한 600에서 700 정도 딱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산포수들은 산지역을 엄청나게 잘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깐요 그 활동 범위가 넓어요 함경도에서 갑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함경도에서 강원도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유격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산속에서 수백 일을 거의 그 거의 순간이동급으로 숨어다 냈다는 이야기가 돼요 차원도야 차원도야급으로 숨어다 냈다는 이야기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그 일본 헌병대하고 일본의 육군 정규구대를 상대로 수십차례 전투를 벌였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유격활동을 해요 하지만 1910년 결국 대한제국이 역사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 국내의 무장 독립 투쟁 단체들이 뭔가 이제 국내에서 활동할 기반들을 이뤄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헌병합성 무단통치 시기 때는 단체활동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신민회가 어떻게 비밀결사조직으로 이뤄졌다가 신민회도 105인 사건으로 들통나가지고 신민회도 강제해산됐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결심을 하게 돼요 1911년 러시아 연해주지역으로 망명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동일운동 단체하고 연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본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을 뿐이지 본부는 거기에요 하지만 전선은 한반도 북부지역이에요 함경도에요 계속 두만강을 넘어와서 수시로 월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군경 또는 접경지역 친일파들을 이제 혼내주면서 다니는 그런 유격전을 약간 국제 유격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소비에트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죠 그 러시아 달력 기준으로 2월 혁명하고 10월 혁명이 일어나요 그 그레고리우스 러시아 율리우스 달력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레고리우스 달력 기준으로는 3월 혁명하고 11월 혁명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두 차례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그때고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 달력 기준은 10월 혁명 그레고리우스 달력 기준으로 11월 혁명 이후 원래는 국제 간섭군이 러시아에 들어와요 러시아 혁명을 좀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레닌이 지지를 많이 못 받을 때에요 어쨌든 그래서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내전이 일어나요 정말 지옥같은 시베리아 내전 근데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라는 이 지역의 영토가 엄청 시베리아곤 엄청 넓잖아요 이 시베리아 고원에서 고원? 초원? 이 시베리아 지역이 그 지금은 없는데 소련 시절에는 시베리아 유베령이라고 있어요 그냥 시베리아에 딱 갖다 놓는거야 거기서 알아서 살아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데 일본 군대가 연해주까지 올라오게 되어 이때 국제 간섭군에 끼게 된거야 자 일본이 왜 국제 간섭군에 끼게 됐냐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은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제국 이 3국 동맹에 안 껴요 음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으로 갈아타서 승전국이 됐고요 일본은 당시 영국하고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연합국에 들어가요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때는 영국하고 동맹국이었어요 일본이 이때 연해지에 오면서 아싸 이기위에 홍범도 잡자 근데 이제 조선 쪽에서 무장독립운동 단체들도 당연히 교전을 버리겠죠 가만히 앉아있겠어요 음 그때 우리나라 쪽 무장독립운동 단체들이 적위군하고 손을 잡아요 백위군이 있고 적위군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하고 이때 만나게 돼요 자 그 이후 1919년 3.1운동이 벌어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자 그 이후 그 홍범도 장군이 그 홍범도 장군이 1919년에 해산진 유격전에서 굉장히 큰 전적을 올렸고요 1920년 여러 무장독립운동 단체들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대한북로군독 북로군독부 예하 북로제1군 부사령관이 돼요 이때 부사령관 자격으로 1920년 6월에 봉호동 전투를 치르게 돼요 봉호동 전투에서 이때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해 이제 가을에 이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청산리 전투는 백두산 쪽이죠 이때 많이 활약을 해요 물론 이제 청산리 전투 주도를 했다는 장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야 김좌진이에요 백야 김좌진인데 그 그쵸 그 김두한 전 국회의원의 아버지 어쨌든 문제는 이제 김좌진 장군이 우파인사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청산리 전투의 주요 지휘관으로는 김좌진 장군을 더 높게 치지만 중국에 있는 한인사위죠 연변 연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교포들은 그 청산리 전투 주요 지휘관으로는 홍범도 장군이 더 높게 차요 약간 그런 그 약간 그때부터 벌써 좌익위 이 구분이 있었던 거예요 응 우리나라에서는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사상검열이 있었잖아요 그 전두환씨 정권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상검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가 거의 언급이 안 됐을 정도예요 학교 역사 수업 때도 얘기 안 했을 정도예요 1990년대 들어와서야 열린 정부예요 홍범도 장군이 소련하고 손을 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응 라고 해요 근데 일본군 끼리 서로 싸우게 한 작전은 홍범도 장군이 주도를 했다 그래요 뭐 어쨌든 그래서 뭐 그때 청산리 전투 때 김자진 장군 이범석 장군 뭐 홍범도 장군 등등 자 이범석 같은 경우는 이제 광복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죠 한때 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계속해서 그 토벌전 토벌전 어쨌든 그래서 일본군은 더 많은 군대를 계속 불러올려가지고 이제 토벌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중국이 당시 1910년대에 그러니까 1910년 이후에요 중국이 신의혁명 이후 이제 국민당 세력하고 군벌 세력하고 공산당 세력이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만주 군벌 세력들까지도 충돌을 해야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독립군 세력들이 이제 아싸리 이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으로 아예 이제 연해주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거에요 그 간도참변이 발생하죠 간도참변이 발생하면서 연해주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1921년 결국 이제 소련의 영토로 후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자 그것 밖에 방법이 없다 왜냐면 일본하고의 적이니까 그래서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어로는 아마 다른 말이겠지만 그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유시라는 자유라는 도시에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그 당시 대한독립군단 부총제였어요 독립군단의 부총제였는데 이때 이제 독립군들을 이끌고 연해지로 간거죠 근데 독립군내에서도 공산당 파벌이 또 나뉘어진 거에요 공산당 안에서도 파벌이 또 나뉘어요 이 백색세를 카고 적색세를 카고 나뉘어요 그래서 그 충돌로 인해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고요 그 뭐냐 결국 소련군에 편입하게 돼요 그래서 소련군으로서의 군 경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독립군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요 자유시 참변으로 근데 홍범도 장군의 소속 부대는 사상자가 없었다 그래요 자 근데 소련군에서의 군 경력 이력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데 1922년 일본이 그 뭐냐 연해주 간섭군 철수 그러니까 일본이 연해주에 계속 간섭을 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간섭을 하고 있었는데 자유시 참변때 그래서 백색파하고 적색파 백색파는 약간 일본 쪽이었고 적색파는 소련 쪽이었던 거에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던 거에요 자 그렇고 그래서 1922년에 일본이 그래 우리 연해주에서 철수할게 대신에 소련 니들도 조건을 걸어라 우리한테 까부는 무장투쟁 단체 조선인 무장투쟁 단체가 있다 이 단체들을 모두 해산시켜라 그래서 소련에 의해서 연해주에 있던 우리 독립군 항일무장투쟁 단체들은 이때 강제 해산을 당해요 그래서 공산측 독립군 역시 이때 강제 무장해제가 되고요 자 공산측이 아닌 공산당 쪽이 아닌 그런 뭐냐 사회주의를 안하는 다른 독립군 세력들 있죠 이 사람들은 상해로 가게 돼 임시정부로 가게 돼 이때 임시정부에 그러니까 임시정부에는 나중에 활동하지만 약산 김원봉 같은 경우는 김원봉 같은 경우는 의열단 조선의용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음 뭐냐 중국 본토에서 따로 활동하다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돼요 자 근데 어쨌든 무장해제 임정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홍범도 장군은 러시아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 홍범도 장군이 그 첫 번째 아내 그 첫 번째 아내 이 옥구씨 이분의 경우는요 그 금강산 절에서 만나서 눈이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홍범도 장군의 그런 의병 활동으로 인해서 그 일본의 고문을 받다가 죽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홍양순 열사의 투사의 경우는 그 정평배기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의 부대에서 같이 싸워요 아빠하고 같이 싸우다가 전사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 홍용환 열사 같은 경우는 일본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결핵으로 사망해요 그래서 가족이 아무도 안 남게 된거야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어차피 나는 가족도 없고 어디 그래서 뭐 친척들도 아는 사람들도 없고 아버지가 머슴이었으니 친척들 뿌리를 알겠어요 그래서 혼자 러시아에 남게 된거야 소련에 남아가지고 네 소련에 남아서 이때 두 번째 부인을 만나서 재혼하게 돼요 가족들을 모두 사별하고 나서 자 그래서 이제 1923년 연해주 남부지역에서 그 한인 사회에서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1927년에는 이제 소련에 소비에트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해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해주에서 고려인이 있죠 소련 쪽에서 살던 분들은 이제 고려인이라 부르거든요 우리나라 교포들은 그 고려인 지도자들이 돼요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근데 문제는 1937년 이오시프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 연해주지역에서 지내던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나가게 돼요 카자흐스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그 크즐로르다라는 도시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그 고려인 중에서 희곡 작가인 태장춘씨가 있었어요 그 이 사람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극장에서 극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극장의 수의장 극장에서 수의로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극장 관리인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요 이때 극장에서 홍범도 장군을 주제로 한 연극이 이때 제작이 돼요 이때 연극이 제작이 돼서 그 자기가 이제 극장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연극을 보게 된 거야 음 그래서 1943년 이때 초연을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지금도 상연되고 있는 연극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극장에서 일하다가 뭐 공장에서 일하다가 뭐 여러가지 커리어 일을 하면서 여성에 보내다가 1943년 10월 25일 음 1943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80대까지는 못 갔는데 70대 70대 후반에 이제 노안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순국하게 돼요 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1920년대까지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의병활동의 주축이었지만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의병활동을 중단을 하게 되죠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역사 수업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존재를 그렇게 확실하게 배울 수가 없었어요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뭐 그렇다고 해요 홍범도 장군은 현재도 그래서 크즐로르다 공동묘지에 묻혀있고 그 이제 스탈린이 1953년에 죽어요 한국전쟁 기간에 한국전쟁 중에 스탈린이 죽고 소수민족 탄압이 이때 중지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업적이 인정돼서 복권이 돼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크즐로르다에는 홍범도 거류가 있구요 지금 이제 소련은 해체가 됐지만 지금도 카자흐스탄에서 그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은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1962년 10월 25일에 대한민국 건국 공로운장 대통령장이 추서되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유해를 봉환하자 이걸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남북대사관 외교전이 일어나게 돼요 카자흐스탄에서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요 이렇게 싸울거면 그냥 여기다 존치시키자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지금도 홍범도 장군의 묘역이 있어요 이제 올해에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국빈으로 방문을 했었잖아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냐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모셔오자 해가지고 현재 유해 송환 작업이 추진은 되고 있는데 아직 유해가 그 뭐냐 이설되진 않았어요 유해가 아직 송환되진 않고 아직 그곳에 붙여 있어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